위대한 유산의 김대성 안녕하세요. 위대한 유산의 김대성입니다. 과연 사라진 우리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인간문화재 황현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리 오르라! 이리 오르라! 이리 오르라! 이리 오르라! 네, 왔습니다. 나라마션도 공개해달라. 문자로서 사마띠 아냐셋. 이론전처럼 어린 백성이 홀빼이셔도.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서. 홀빼이셔도. 선생님? 홀빼이셔도. 선생님! 요즘 세대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기성세대 문화를 10대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세대간의 격차를 줄여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진 우리의 놀이문화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그 많은 놀이문화. 재밌는 거 다 없어졌어, 지금 놀이문화가. 어디 갔어, 이거? 놀이문화 어디 갔어, 이거? 그 놀이문화 잠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앞에서 내가 보여줄 거야? 잘 봐. 우리의 놀이문화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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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아! 기여를 막자 마! 이게 뭐야? 아, 그만하지. 돈까스! 돈까스! 밟고 넘어갔잖아! 돈까스! 피해야 돼! 지금 너 배워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걸리고 와! 밟았잖아! 선생님! 너 걸리고 와요! 가위바위보 보라! 가위바위보! 기여를 막자 마! 가위바위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진짜 똑바로지 마십시오! 너랑 똑바로 해, 이 자식아! 쟤가 뭐야? 남대훈이랑 이래가지고 어? 인사 잘한다! 기억나잖아! 남대훈이 인사 잘한다! 기억나잖아! 뭐하시는 겁니까, 정말! 기억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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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시고, 들어가서 얘기했어! 들어가서 얘기했어! 들어가서 얘기했어! 들어가서 얘기했어! 아이스큐! 아악! 나! 너 배워요? 이런 거? 못해! 아이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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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잖아! 안달차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머리문화 말고 이번에는 오락문화 중에서 이 처장하는 우리의 오락문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락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렸던 우리의 오락문화가! 어? 이 오락문화 어디 갔어? 어? 오락문화 어디 갔어? 사라진 우리의 오락문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우리의 오락문화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어? 딱딱딱! 버튼 누르고 클라우잖아 이거! 누르는 거! 동전을 누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전에 구멍내는 거 아니겠어? 동전을 혼내는 게 이예아! 기억나잖아! 책상에 끼워가지고 동전 가운데 카 탁! 하려가지고 앞뒤로 계속 움직여 구멍에 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여기다 칠러가지고 계속 올라가. 이거 어디갔어?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하면 안되는거에요. 끝나지 않았어. 이거 어디갔어?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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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이퍼에 이거 빼가지고 동전에 넣어가지고 따다다닥 하면 올라가는거. 강전도 되고 그랬어. 강전도 왜 되고. 아니했어. 끝나지 않았어. 따다닥이 어디갔어? 동전대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따다닥이 어디갔어? 따다닥이 어디갔어? 따다닥이 어디갔어? 따다닥이 어디갔어? 따다닥이 무슨 따다닥이야? 요즘 해컨을 해컨도 아니야. 진정한 해킹이야 이게. M 프로젝트 이런거 못막아. 안철수 아저씨 못막는다. 진정한 해킹이야 이게. 어디갔어 근데 이거 다. 어디갔어 이거 다 기억나잖아 이거. 왜 따져. 따다닥이 따다닥이 따다닥이. 따다닥이 따다닥이. 왜 이거 진짜야. 이성입니다. 이번엔 사라진 우리의 게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 문화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우리의 그 아름다운 게임 문화. 전통 양반들만 있었던 그 게임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맥이 끊겼어요. 게임 문화 다 어디갔어 이거. 사라진 우리의 게임 문화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잘 들어. 잘나가는 양반들만이었던 우리의 게임 문화야. 맞다닥이 시작 две. 아이 الأ. 재밌어 어디갔어 재밌어 재미있어. 재밌어 기억 나잖아 이거. 옛날에 이거 있으면 인기 최고였어. 만성전서를 태 끼우고 옛날에. 워컸스 남국 탐원 기억 나잖아? 이거 있으면 친구들 집에 다 있어요.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이러고 그랬어 옛날에. 이거는 기억 나잖아 그거. 역 똑만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정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야. 소통의 문화! 마음을 전해주고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 이거 어디 갔어? 정문화 어디 갔어? 정문화요? PC통신 어디 갔어? PC통신이 기억나잖아. 요즘 인터넷은 인터넷도 아니야. PC통신이 진정한 인터넷이야. 화이트에 나오는 우리 천리안. 맨날 타이거고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기억나잖아. ATDT 01410. 모델 접속 소리 기억나잖아. 전화국 20만 원 나서 엄마한테 디지 말고 그랬어. 화이트에 생각했어 진짜. 이게 뭐였어? 요즘 게임이라고 해서 삐까빠져 하고 이런 것만 좋아해.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기억나잖아. 뭔데 그게? 단글에 딱 어디 갔어? 단글에 딱 기억나잖아. 이게 진정한 MMORPG야. MMORPG 퀘스트하고 던전에 채팅해. 펑기에 다했어. 이거랑 채팅하고 그래 채팅. 내가 채팅하고 기억나잖아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저는 정X 스타일 특히 180시. 또 여자가 그래 항상. 뭐라고 그래. 나는 고X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이야. 스타일도 아니야. 스타일. 이혜영. 그리고 만나. 그럼 고X 어디 갔어 이거. 저X 어디 갔어 이때다. 이게 다 고X이 아니야. 어디 갔어 다. 무슨 소리였어. 한 명도 고X 나온 적이 없어. 무슨 소리였어. 사진을 먼저 봐야 돼. 사진을. 요즘처럼. 아니 고X이 진짜. 걔를 자꾸 꺼내면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를. 반죽하겠지 않았어 뭐. 무슨 소리였어 진짜. 어쨌든 뭐. 나이스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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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지 잘했어 선생님. 금방. 이거 뭐 하려고 했지. 나이스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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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다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